맛있지? 맛있지? 짱짱! 너무 맛있어 오! 아들 왔어? 얼른 와서 같이 먹자 오빠 왔어? 그 옆에 예쁜 아가씨는 누구잖아? 아... 가족 다 같이 살아요? 왜요? 뭐 잘못했어요? 아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? 아 저 소개할게요 이쪽은 이번에 저랑 같이 일하게 된 기자 아이린씨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 건데 같이 먹으세요 민구야 너도 얼른 와서 앉아 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바로 코리안 바베큐 삼겹살이야 자 아아 맛있게 먹어 빅토르 많이 먹었어? 역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 엄마밖에 없지? 그럼 엄마밖에 없지 다 먹었으니까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자 응? 그래 어서 들어가서들 자 어 안녕히 주무세요 네 굿나잇 자자 지금부터 2차 와이트 나우 예 받으시오 받으시오 예예 예 근데 이게 뭐예요? 이게 뭐냐면 막걸리라고 살을 팔아시켜 만든 한국 고유의 술이야 우와 완전 맛있어 자 그럼 우리 오늘 한번 달려볼까? 달려? 어디? 어딨긴 어디야 지금 여기에서 달리죠 우리 이제 일해야죠 내가 왜 당신을 집까지 데려왔는데 야 이블비 들어가라 이제 저 왔어요 밥 먹었어? 밥 먹었어? 밥은 먹었니? 예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